나 섞고 있는 거 같아 진짜 다 했다 가늘어 우주로 가 여자같이 아 잠깐만 아 이거 목화솜 이건 뭐 목화솜이래요 목화솜 지금 이 목화솜 우리 따라 어디든 갈 수 있게 가느러 우주로 가 브랜뉴스 대단하드나 우드렌나 좋았어 후잉! 달려 스위치 후잉! 꿈은 나냐 이 물빛을 우릴 감싸고 돌아 그 속에서 우리와 노래해 아람씨 다같이 다같이 한 번 더 해봐봐 언니 안 떨면 저도 안 떨게요 아니요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사실 떼줄 거 안 떼줄 수 있어요? 힘들면 안 떨어요 뭐야? 자기 멋대로 해요 그 속에서 우리와 노래해 다같이 이거야 좋은데요? 늦지 마지 말고 to with us and in the wild sing with us it's a brand new day to turn this away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 보면 힘들어 보면 힘들어 보면 네 제 아이디어고요 제가 트라이비 이거 뭐예요? 포인트예요 뭐예요 이거? 그냥 스티커요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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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넣어주세요 화면에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스티커 한 번 그 막 아이돌 레전드 무대 이런 거 저는 움직여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티커 스티커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주실지 상상이 안 돼요 스티커 카메라 리허설 때 진짜 스티커 카메라 위치를 잘 외우고 해야 될 거 같아요 힘들었더라고요 카메라 찾기 스티커 나도 이니아 꾸밀래 이니아 맛있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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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딱 좋은데 고마워 마바바 때는 이걸로 하고 다음 컴백 때는 스티커마도 다른 디자인으로 하려고요 오늘은 하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이니아 꾸미기 완성 한쪽만 꾸며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붙여요 왼쪽 오 왼쪽 오른쪽 잘 구별하기 위해서 송선이도 그렇게 붙였네 어? 왔다 큰 거 붙였네 그냥 하나 붙었어 네 오 어디 갔어? 나부라는 근데 쓰여있는 걸로 확인해야 돼 근데 네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아 네 보내줄까? 에어드라우블럼 아 진짜 잘해. 귀여워. 귀여워. 베이비 웨어스 같아. 이렇게 귀여운 쑥쑥거루 넣어주셨어요. 진짜 그렇게 예뻐. 붉은 여, 여, 북극여 다 있어요. 빵, 토끼? 야 대박이다. 빵, 토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멤버 도시락 챙겨주시는 우리 트레이블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길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트레이블들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최고! 이거 주는 거 찍어야 될까요? 나올 수 없어. 잘한다. 빨리 올라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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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맛이 정말? 오렌지 주스 있어, 오렌지야. 요거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떡볶이도 있대요. 저 떡볶이 안 먹은 게 진짜 오래됐다고. 아 우리 떡볶이 좋아한다 해서 단체하고 떡볶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맛있겠다. 우리 트레이블들 왜 지지지 귀여워. 저거. 우와. 야 월남산 이거. 이거 봐. 이거야? 응. 예쁘겠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딱 구맣나요. 학교 앞 분식집도 구맣나. 음. 아 진짜. 아 진짜. 저 제 입술색이 없어요. 저 이거 변질로 여기 입술색을 한번 넣어주세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저 변질로 여기 입술색을 한번 넣어주세요. 나 말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나 말하면 안 돼요. 나 말하면 안 돼요. 나 말하면 안 돼요. 나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나 너가 이거. 언니가 너예요? 아 내가 너라니까. 나요? 지하야 나 진짜 너야. 저 어서줄 거에요 언니? 뭐 원래? 나 뭐라고. 하천에 한테 짜렀는데. 나 10만 원이야? 조영아 하천에 한테 짜렀는데. 저 10만 원인데. 내가 제일 높은 금액 꼽았거든요. 야 무슨 RM야. 10만 원. 말해줬어요 내가 제일 높은 거라고. 10만 원. 아니 15만 원이 제일 많아요. 힘듣고 끝! 처음 끝! 끝! 우리 다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떨렸고요 리허설 때도 떨렸는데 분방 때도 계속 떨렸어서 이런 컨셉이 처음이어서 근데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곰돌이 세 마리 친구들과 같이 살거든요 제스처 계속 해주세요 원래 아무 어떤 제스처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잘 되세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저희 이제 무대가 끝나고 저희 이제 떡볶이 먹을 거예요 마음 편에 아예 끝나고 먹으려고 남겨놨어요 저희 이제 주신 거 먹을 거예요 이미 먹고 있지마 저 수정을 해야 돼서 떡볶이 하는 거 나 밥 빨리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트라이드 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드 현빈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음악중심 바바송 마지막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귀여울 준비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무대도 한번 잘하고 와보겠습니다 잘하고 와라 잘하고 와라 잘하고 와라 잘하고 와라 춤추어 댄스 더 웨이 이번에 예의 때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춤추어 댄스 더 웨이 예의도 있고 예의도 있고 예의도 있고 한번 제가 무대에서 예의 때 뭘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안녕 안녕 이거 쓴 수정 로그 진짜요? 쌤 그러면 소훈이 수정할 거 없으면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건 좀 곤란할 거 같아요 야 너 지금 되게 카메라에 이상하게 나와서 알아 이상하게 나와 편집해 줄 거예요 내가 알 건데? 이상한 거만 골라서 넣어 응 그릴려 어때요 입술? 어 이뻐요 입술이 아까 거의 없었거든요 생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들고 다녀 내가? 여러분 안녕 오늘은 맞빵이죠 맞빵? 맞빵 아니에요 오늘? 응 맞빵 맞빵 이놈들아 카메라 좀 클게요 오늘은 막빵인데요 근데 아직 마바송 활동을 세 번밖에 안 해봤어 맞아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잠시만 맞빵이니까 기분 좋네요 내 카메라 중에서 안 가까운 건 없어 이번에 인정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잘해놔 그래 너가 들어주면 안 될까 약간 소은 언니들 항상 이렇게 찍어 뭔지 알지 이렇게 찍어 아 그리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언니 왜? 이렇게 찍어야 돼 위에서 그리고 좀 멀리서 그럼 너무 멀리 있잖아 카메라랑 카메라랑은 자꾸 거리 두어 이렇게 편집할 언니들도 편하시지 아닐걸? 우리 언니들 항상 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 이따 봐요 모마사수 지금 리허설 가요 지금 리허설 가요 지금 리허설 가요 지금 리허설 가요 꼭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해야 돼 나 속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다 했다고 우리 리허설 가요 저 갔다 올게요 안녕 먹방 끝 빠빠빠빠이 빠빠빠이 어? 진짜 봐봤어 오늘 음악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했어요 네 포인트 두 개 달라진 거 있거든요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무대마다 좀 다르게 하거든요 깊은 뜻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좀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잘 찾아보시길 여러분 그러면 예쁘게 봐주시고 못 보신 분들은 재방송 봐주시길 바랍니다 남쥐 재방송 재방송 다 같이 시작 빠빠빠빠이 빠이빠빠이 빠이빠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쁘게 봐주세요 사랑해 퍼포먼스 아이고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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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